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에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실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드라이버 특집 시리즈와 비슷한 맥락으로 흐름을 가져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 일반적인 흐름으로 갈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질문을 해결해 드리면서 가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드라이버에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 심지어 어프로치, 퍼팅까지 해당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을 해결해 드리면서 갈 겁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도를 뺀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여러분들 질문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병욱 프로가 스윙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는데 왜 제가 스윙을 하면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까? 이게 왜 그렇죠? 옥스윙 따라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는 옥스윙이니까 이병욱 프로는 자연스럽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범자가 끝난 범 스윙을 해야지 좀 똑같이 보이나요? 이런 식의 뉘앙스로 질문을 주셨는데 좀 멋있게 보이고 편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연습법 글쎄요. 그게 어떻게 딱 집어서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좀 웃어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레슨 진행해 보겠습니다. 절대의 수윙! 이병욱 홀파트! 우리 스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희망을 드리는 그런 캐릭터 아닌가요? 지금 제 모습을 보시면 어떤 분은 이병욱 프로가 머리만 작았으면 연예인급인데 어떤 분은 제가 곰같이 생겼는데 어떤 분들은 키가 160같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176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오! 좀 크신데? 하면서 놀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 어쩌겠어요 태어난 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족대왈 도적 두대왈 장수요. 그래서 발이 큰 놈은 도적이고 머리 큰 놈은 장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 위로를 하셨는데 그 말을 들을 때 뭐 그렇게 썩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그냥 머리가 큰 건 큰 거였으니까. 그래서 좀 살면서 불편한 점이라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자 머리에 쓰는 무언가 헬멧이라든지 모자를 살 때 사이즈에 맞은 무조건 산다라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은 있습니다. 디자인을 고려할 수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제 스윙을 이야기하면서 약간 돈 것 같지만 다 의미가 있어요. 저는 팔도 많이 짧은 편이고 다리도 긴 편도 아니고 머리도 크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따지면 여러분들이 볼 때 안쓰럽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스윙을 하면 이렇게 치면서 쭉 그냥 하이 드로우를 쳤습니다. 그렇을 때 이런 스윙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게 보이나요? 편해 보이지 않나요? 좀 신체에 대한 그런 불리한 여건을 극복한 인간 승리로 보이지 않나요? 제가 오늘 드렸던 처음에 시작할 때 오프닝 때 드렸던 내용이 스윙을 좀 자연스럽게 보이고 좀 편해 보이는 방법은 뭘까? 그 연습법은 뭡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해 주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공을 칠 때 뭔가 집착하는 동작을 안 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동작, 어떤 특정 동작을 안 하는 편이에요. 다만 제 특징이 있다면 여기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는 타이밍을 위한 그런 동작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막 하고 막 뻗어서 이런 동작을 하지 않아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스윙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 프로처럼 흉내내지 마라. 그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서 팍스윙 하면 이렇게 가고 릴리스 하고 막 이런 동작을 하죠. 막 이런 동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 걸리면 기분 좋아하죠. 그리고 본인 생각으로는 프로예요. 타이버 우즈랑 똑같이 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본인이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더스틴 존슨 스윙을 다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제가 보면 다 똑같아. 스윙 모양은. 그런데 좀 타이밍, 리듬과 타이밍의 변화로만 그렇게 본인이 상상하면서 아름답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우 추하죠. 그 스윙 모습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처럼 보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요. 스몰 스윙을 많이 하시면 돼요. 스몰 스윙을 경직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보이는 포인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피니쉬를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피니쉬를 잡는 척하면서 약간 흐느적거리는 그런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샷을 할 때 치고 나서 백스윙도 뭔가 좀 스몰 스윙으로 이게 아니라 그냥 들고 약간 흐느적거리는 느낌. 그게 또 막 여기서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대부분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보시는 분들 중에 한 10명 중에 3명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동작입니다. 첫 번째 너무 추하게 보여요. 너무너무 무섭게 보여요. 아, 같이 치기 싫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위험해요. 왜냐하면 공을 친 줄 알고 다음 사람이 치러 들어올 때 제가 팍 빠지면 굉장히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 이것도 과한 동작이잖아요. 쳤으면 멈추되 멈추는 것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춰도 약간 막 이런 느낌 이럴 때가 뭔가 좀 멋있게 보이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205%가 좀 더 잘 치는 것처럼 보이는 요령을 드리는 겁니다. 딱 여기서 하고 오른쪽에서 그냥 막 한 다음에 안쪽으로 뺐다가 약간 여기서 흐느적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느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뭔가 움직이지 마세요. 하세요. 뭐 하세요. 피니셔 하세요. 어깨 돌리세요.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범위까지의 스윙을 강요받을 때 여러분들의 스윙은 굉장히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의 모습을 따라하는 순간 어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연성에서 80%만 그럼 그 80%는 뭐예요? 우리가 스몰 스윙을 생각하면 이제는 80이라는 숫자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딱 떠오르면 작은 스윙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정도에서 좀 멋있게 내리려면 그립의 악력을 쫙 풀어주면서 한번 쭉 내리고 딱 한번 잡아주고 흔들흔들 그리고 딱 나와서 공 한번 놓고 살짝 막 좀 걸렁걸렁하게 딱 보고 이 정도만 체크 한번 해주고 가서 딱 본 다음에 스몰 스윙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고 뭐 한 번에 간지러우면 약간 긁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뭐 흐느적 흐느적 그렇다고 막 여기서 흐느적 거리는다고 해서 이런 흐느적은 절대로 아니에요 치고 다 취해도 약간의 힘은 준 상태에서 흐느적 거리는 그런 느낌 스몰 스윙이라고 해서 스윙 크기를 제어하려고 뭔가 하는 게 올라가는 만큼 드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치고 이런 느낌 고개도 약간 갸우뚱도 한번 해보고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면서 이런 느낌이죠 드라이버를 한다 하더라도 딱 놓고 스몰 스윙 보는 거죠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이러한 패턴으로 연습을 하실 때 굉장히 잘 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레슨 할 때 너무나 흐느적거리라는 게 아니라 힘 주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스윙 연습을 할 때 전체적으로 백을 어떻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뒤로 뺐으면 한번 털어주고 털어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레슨을 잡았을 때 그냥 막연하게 이런 좀 헐렁이처럼 흐느적거리는 걸 드리려고 레슨을 잡았을까요 아니에요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옥스윙을 하면 클럽의 무게가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코킹을 안 하니까 나는 코킹을 해야만 무게가 느껴졌는데 힌지으로 하니까 무게가 느껴지지 물론 이것도 제가 나중에 주제를 잡겠습니다만 오히려 코킹을 하면 무게가 더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렇게 위로 딱 이러한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이 되니까 헤드는 위에 있고 안 느껴지죠 그런데 이렇게 됐으면 느껴지죠 힌지은 옆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손이 헤드가 어디 있는지 무게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코킹을 하게 되면 그대로 이 상태에서 무게 중심이 아래로 향하기 때문에 무게가 고스란히 아래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부 무게가 퍼져 있지만 그래서 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맥락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클럽 헤드의 무게는 흐뭇거리는 느껴져요 그립 느슨하게 쥐고 헐렁하게 흔들면서 이쯤에 있네 힌지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흘렁하게 하면 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좀 헐렁하지만 스몰 스윙이지만 스몰 스윙이 편하니까 조금 더 길게 쳐볼까 그러면서 아휴 뭐 있냐 백스윙만 더 하자 백스윙만 더 하는 거지 뭐 뭐 있어 스윙이 그러면 제가 지금 굉장히 세게 치는 것 같나요 근데 보세요 185가 찍히잖아요 괜찮네 은흥적거리면서 또 이 옥스윙 뒤로 딱 빼면서 높게도 한번 쳐보고 탄도도 잘 나오네 이렇게 치니까 좀 안쪽으로 더 빼니까 탄도 나오고 거리도 한 180 나오고 이 정도는 플레이할 만하네 이런 식의 느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리 맥길로이가 경직되게 꽉 잡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흉내를 낸다 난 진짜 바로 테레비 채널 틀고 싶어요 돌리고 싶어 제가 그렇게 만약에 여러분들께 레슨 할 때마다 하나 칠 때 이 큰 엉덩이로 이렇게 있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피니쉬는 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윙에 맥이 잡혔으면 그때부터는 너무 그 동작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순간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털업니다 그렇죠 이게 터는 동작 터는 느낌의 스윙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터는 느낌 흐느적거리고 있다가 그립은 약간 단단하죠 약간 찐덕찐덕하게 붙어있는 그런 느낌의 마지막에 터는 동작에 의해서 플레이를 해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힘 안 드리고 공을 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렇게 플레이하고 실제 뭐 저랑 라운드 해본 분들의 의견을 제가 뭐 제 스윙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 스윙을 보면 너무 편하게 친다고 그러죠 심지어 필드에서는 되게 건방지게 보여요 여러분들께 필드 레슨 할 때는 뭔가 좀 잘 치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지만 실제로 딱 보면 이런 식으로 치고 흐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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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치는 척하기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로 이게 힘 빼는 방법이고 영어로 스윙과 허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야 너 스윙이 넘친다 스윙은 정말 몸에서 울어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근데 허슬은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동작을 만드는 만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의 모습 스윙은 그냥 딱 쳤는데 정말 잘하기도 하지만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정말 영혼에서 울어나오는 그런 스윙의 모습을 말합니다 골프를 칠 때 그렇게 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부드러움 속에서 조금 더 강하게 줄 수 있고 타이트하게 만들어 가면서 정교한 플레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장갑까지 뺐잖아요 얼마나 지금 스윙 하고 있으면 아셨죠? 꼭 해보세요 힘 좀 빼고 힘 빼라는 의미를 막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약간 좀 깔렁깔렁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선수리 하는 정도로 보일 거예요 지금 왜? 힘 빼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막 이러고 싶으니 거기서 힘 빼면 이 정도 하면 프로선수리 정도는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명심하십시오 오늘 레슨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공유해 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후기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으니까 많은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페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윙대 구두 조윙대 구두 한글자막 by 한효정